네 계속해서 지상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41페이지인데요 일단 왼쪽에 제목 한번 보자고요 제일 위에 제5장 용익물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간혹 놓치고 가더라고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고요? 용익물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이거 잊지 말자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용익물권이자 제한물권이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을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지상권은 어떤 권리 같아요? 지상권은 그렇죠 땅이 그거죠 땅 위에 다른 사람이 땅을 빌려서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 쓰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다 하는 거죠 남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 쓰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에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럴 건데 일단 설정할 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있어도 성립하고 없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았네요 이러면 다시 또 더 지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멸시를 하더라도 전속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원칙적인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권을 좀 변칙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 갑이 갑소유 토지인데 의뢰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토지에다가 갑소유 토지에다가 의뢰계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에 갑이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갑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업 하다가 이대로 알지 원래 봐보세요 이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은 저당권은 처분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은 갑이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처분권만 이 사람한테 맡긴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지어버리게 되면 의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 토지를 경매해서 거기서 배당을 받을 건데 그런 것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올라가면 한마디로 혹이 하나 붙는 거예요 혹이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아예 의리 자기가 직접 쓰겠다는 건 아니고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의리 처분권도 갖고 있고 사용수익권을 갖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갑이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런 걸 변직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담보 지상권이라고 한다 담보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우리 봐보세요 본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그것을 소유권 편에 규정하고 제한물권의 준용에서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지상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권은 또 한 가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당권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된 권리가 되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예요 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 있는 거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하긴 할 것입니다만 담보물권은요 뭘 전주를 한 거예요? 채권이 있는 것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고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당권도 소멸한다 문장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채권이 소멸하면 바로 모두 소멸해버린다? 지상권도 소멸해버린다 이걸 생략한 거죠 맞았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남의 걸 빌렸으면요 항상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존속기간에 관해서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약정을 하게 되면 이때 최장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최장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영구 영구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영구 있다 없다? 있다 영구 있다 그런데 최단기간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때는 30년 최소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그래서 최소 여기까지는 빌려줘야 돼요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30년 동안 나한테는 아무 일이 없을까? 이러다가 혼나긴 하는데 이런 말 하다가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30년 동안 빌려주고 싶을까? 그러니까 지상권을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이렇게 누가 빌려줘 차라리 팔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냥 30년 15년 5년이 되도록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전조의 최단기간 그래서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때는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근데 이제 공작물 종류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냥 15년 이렇게 본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작물이란 게 뭘까요? 공작물 되게 어려운 말 쓰시네 사람이 만든 거 아셨죠? 공작물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공작물 인공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 아셨죠? 건물 사람이 만들었죠? 광고탑 이런 것들도 다 공작물이죠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지하상가 만들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터널을 뚫기 위해서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만들었죠 땅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지상권으로서 인정된다 근데 이제 기간이 끝나면 갱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갱신하는 거 합의로 갱신하면 되죠 그런데 이 합의 갱신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데 지상권자한테 갱신 갱신 채용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인정이 되느냐면 지상권이 전속기간 만료로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 그런데 그 위에 지상물이 그대로 현존하는 거죠 지상물의 현존 한마디로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끝났는데 그 위에 건물기타 공장물이나 수목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면 건물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나무를 파가지고 가기는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어떻게 하느냐 더 빌려달라고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 여기서 용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려 쓰는 사람이 지상권자 주인이 설정자 주인이 설정자다 그러면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저당권 설정자 됐죠 빌려 쓰는 사람이 전세권자 은행이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주인이 설정자다 아 설정하려면 주인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처분권이 좀 유식한 말로 처분권이 있어야 돼 아셨죠 유식한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는 상식인 거죠 뭘 유식해 그거 가지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 처분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설정이란 말 자체는 이런 거요 사실 그런 게 원래 없는데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왜 예능에서 캐릭터 설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설정 이해 되시죠 우리 왜 소위 말하는 설정 샤드 있잖아요 또 있죠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서지 말라 그러네 아셨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줘요 주인이 만들어주니까 설정을 하는 거죠 아셨죠 원래 자기가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용권을 지상권자한테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줬어 이해 됐죠 네 설정자가 승낙을 하면 갱신이 이루어져요 네 설정자가 원하지 않아 거절해버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상권자가 야 이거 너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요게 인정이 되는데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청구를 했더니 그런 매매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버려요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그래서 이름은 청구권 이렇게 돼있지만 성질이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상태로 형성을 했잖아요 만들었어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갱신청구권을 전제로 하고 그걸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땅을 빌려주면 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에게 또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전세권자에게도 똑같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면 항상 아 나중에 끝났을 때 내가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빌려줘야 되는 거죠 땅 빌려주기 싫다 내가 살 거 아니면 그렇죠 강행규정이라서 다른 약정도 안 돼요 아셨죠 살 수 있구나 아니면 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처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상권에서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있다는 건데 이거 한번 봐보자면 자기가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또 임대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된다 말 안 해도 된다 이걸 왜 처분의 자유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물건의 힘이 세다니까요 지 맘대로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물건을 만들어주고 싶어 안 만들어주고 싶어 안 만들어주고 싶다니까 힘이 되게 세 아셨죠 이렇게 하면 확 기억이 되죠 된다 전세권은 그러면 어떨까요 전세권 전세권 전세권도 물건이죠 힘이 세다니까 그래서 이게 돼요 그런데 전세권은 이걸 설정행위로 금지특약을 맺는 게 인정이 돼요 금지특약이 되는데 지상권은 그 금지특약도 안 돼 아셨죠 금지특약도 안 돼 지 맘이야 완전 세 아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참고로 임차권은 채권이자 채권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자유가 인정돼야 돼 말아야 돼 안 되는 거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주인한테 말을 하고 해야지 돼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처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건물 매매가 있으면 건물 매매를 하면 이거를 지상권까지 함께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병한테 넘긴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갑소유 토지에 병이 건물을 넘겨받는 거죠 매매니까 등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건물을 넘기면 같이 뭐도 따라간다고요? 지상권도 보통 따라간다고 그런데 이 지상권도 등기를 해줘야지 돼요 등기 안 하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매매예요 매매 매매라고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건물 매매도 있고 지상권 매매도 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네 이런 뜻인 것이다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줄을 그어놨잖아 분리처분할 수 있다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리병한테 건물만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반대로 임대차로 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빌려주면 가능하잖아요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보통은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보통은 건물을 매매를 하면 지상권도 같이 매매를 한 거라니까요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그런데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분리처분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지상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 사실 남의 걸 쓰면 사용료를 기본적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는데 반드시 유상이다 이건 아니에요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반드시 지료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에 가면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돼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없어요 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임대차에 가면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사용료를 내야지 된다고요 그런데 지료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토지 주인이 아버지면 무상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지료 약정을 하면 줘야지 되는 거죠 약정하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해야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요 해야지 되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대항이란 말은 당사자끼리는 안 써 이걸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는 만약에 갑을 두 사람 사이에요 갑을 두 사람 사이란 말이에요 지료 약정을 했어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갑은 을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그렇게 우스게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맞죠 그래서 당사자끼리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라 이런 뜻인가요 우리 부동산 물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일단 기본은 계약하면 된다니까요 아셨죠 계약을 했는데 무시해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러니까 줘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동산 물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등기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를 만약에 안 했으면 대항하지 못하죠 제3자에 대해서는 무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등기를 안 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지료가 시세에 안 맞아요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지료 증감 청구권 주인은 증액 그 다음에 새 든 사람은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증감 청구권 이렇게 되는데 시세가 안 맞네 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예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긴다 만들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성질이 뭐요 형성권이라고 한다 됐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증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서로 계산이 안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법원에 가라니까 그래서 판결을 받았어 판결 받으면 판결 받았을 때부터 예를 들면 올랐어 그 오른 값을 주면 되는 거요 청구했을 때로 소급해서 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이미 형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료 연체가 있으면 지료 연체가 있으면 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체 몇 년 연체가 돼야 되냐면 2년 연체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지료가 2년 연체가 되면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2년 이것을 통산에서 2년이다 이렇게 말한다 연속 2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연속 2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1년 주고 1년 쉬고 1년 1년 쉬고 이거 계속하면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밀린 게 2년 이상이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통산 2년이 된다 연속 2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었어 그랬을 때 양도인 양수인에 걸쳐서 2년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양수인한테 1년 양수인한테 1년 그때 양수인이 나가라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네 거나 신경 쓰라니까요 양수인에 대해서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았죠 양도인은 나갔잖아요 그 사람은 따로 받으면 돼 자기한테 2년이 된다고 맞았죠 강의 노트에 다 써놨지만 절대 미리 넘겨보지는 않죠 쉬는 시간에 알 필요가 없어 지금도 하면 되지 뭐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결이 났는데 우리 보통 법정기상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협의로 지로를 결정하지만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 나기 전에 1년 6개월이 밀렸고요 판결이 나고서 또 6개월이 밀린 거예요 2년이 밀렸죠 이랬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판결 확정이 되면 빨리 줘야지 돼 보태야 돼 줘야죠 그동안 밀린 게 어딘데 판결 확정 전후 2년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빨리 줘라 이 말인 거죠 아니 지금 그동안에 2년 치를 안 줬다니까 아셨죠 이건 주인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봐보자고요 지로가 결정되지 않았어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소멸 청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다가 또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동안에 2년 6개월치 밀리고 있는 동안에 소멸 청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1년 치를 갖고 왔네 그랬더니 지금 몇 년치가 밀린 거예요 1년 6개월은 줄어들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임자가 나타나 그래서 내보내고 싶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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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년 미만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인생은 또 타이밍이라고 아셨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료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이제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용익물권이잖아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건 채권이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내가 쓸 수 있게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디 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임대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필요비를 썼다 비용을 썼다 그러면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다 그랬죠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넘겨주면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지 알아서 해야지 아셨죠? 채권은 힘이 약하니까 도와줘야 될 거 그래서 필요비 상환청권 이게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인정 안 된다 임차권에서 인정된다 아셨죠? 이걸 이제 말을 바꾸면 뉴 지수선 의무가 지상권자, 전세권자한테 있다 여기는 임대인한테 있다 아셨죠? 그런데 유익비는 유익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날로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조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자면 이제 구분지상권 문제를 잠깐 한번 봐 볼 건데요 구분지상권부터 먼저 봐 볼게요 구분지상권은 우리 강의 노트에는 안 써놨어요 강의 노트에는 왜 안 써놓을까요? 굳이 거기서 여기서 안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굳이 안 봐도 책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더 이상 볼 게 없어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원래 여기 다시 저 그림 갖고 와보자고요 이 값소유 토지인데 그 위에 의리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의 효력이 이 토지의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 다 미치는 거죠 몇 미터까지는 없다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법조문에는 정당한 이익이 몇 미터인지는 모르죠 옛날에는 좀 짧았을 때고 지금은 기술이 많아지니까 계속 들고 저 아르헨티나까지 한번 가보시던지 그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 지상권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70년대 지하철이 만들어졌거든요 지하철이 몇 년대에 만들어졌다고요 70년대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걸 지하철은 땅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요 밑에만 지나가면 돼 요 밑에 요 밑에만 이렇게 지나가면 돼 아셨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남의 땅 밑에 그냥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 요거를 만약에 어 지하철이 지나가겠다고 빌리면 전체를 다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 여기 지하 몇 미터 구간만 이용하면 되겠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나눠서 빌려 쓰는 거예요 이게 구분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상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가도로로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도 고가도로도 내 땅 위에 그냥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한테 사용료 내면서 지나가야지 그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지상권 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80년대 이 조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또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구분지상권에서는 이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지하나 지상에 저 공중에 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안 심어져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을 여기서 공부를 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 여기가 어디예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분묘기지권을 지상권 편에서 공부하느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분묘 예를 들면 이게 값 소유 이마예요 토지가 있어 그런데 그 위에 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묘가 우리 선산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남의 이마에 있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분묘은 공작물인가요? 아닌가요?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랬죠 분묘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개미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공작물을 만네 그런데 그걸 남의 땅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여야 돼 그러니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기지란 말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뜻뿌리할 필요 없이 미군기지 생각하시면 돼요 미군기지가 있는 그 평택 미군기지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미군이 숙소로 쓸 수 있도록 무슨 장비를 놓을 수 있도록 땅을 빌려줬죠 미군기지 그런 것처럼 분묘기지권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런데 요즘 분묘기지권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가 좀 힘든 시대가 좀 됐어요 이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분묘기지권 인정해주면 내가 땅을 이발을 샀는데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 분묘기지권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니까 절대권이잖아요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경락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니까 이게 야 지금 내 땅인데 다른 집 할아버지 묘가 있는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없어져야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이제 이곳 성립하는 경우들을 조금 더 일반적인 추세로 보자면 남의 땅이지만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형태로 많이 되죠 왜? 추모공원 같은 경우들 생각해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땅을 계약을 맺고 몇 년인가 뭐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묘를 설치하잖아요 그건 분묘기지권이에요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내 땅에 있던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데 땅을 팔았어 근데 분묘이장 약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한테 분묘기지권이 인정돼 네가 땅 사는 사람들도 잘해야 된다 항상 분묘 있는 것은 이장해야 된다 하는 단서를 분명히 달고 그리고 이장한 것까지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 아셨죠? 안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 이게 시효치득인 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다 분묘기지권의 점유치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분묘기지권을 20년간 그러니까 분묘를 20년간 승낙 없이 남의 땅에 설치해두고 그냥 성묘 다니고 있었어 그러면 시효치득을 인정해준다 근데 이게 2001년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나둘게 묻혀도 그런 거 인정 안 해줘 옛날에 돌아가셨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하지 말자는 추세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렇긴 하다 근데 이런 경우 시효치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얘기들을 우리 그냥 책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279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가장 기본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면 용익물권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담보물권이 나오겠죠 용익물권에서는 지상권 먼저 나오고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갈 거죠 이렇게 갈 건데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쳐서 제한물권 그랬죠 제한물권은 타물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토지잖아요 내 걸 내가 왜 빌렸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물권이다 이거는 앞으로 쭉 끌었다 저당권까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괄호 열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괄호 닫고 건물도 공작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작물이다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사용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인 거죠 그래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번에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멸실하더라도 동그라미 존속 동그라미 멸실하더라도 존속한다 다음에 이번에 토지와 독립된 물권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판례 지상권이 다른 권리에 부종하는지 여부 그랬는데 그 1번에 가시면 이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종성 세모 그 밑에 독립된 물권 동그라미 독립된 물권이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 동그라미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 동그라미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 세모 그 다음에 3번에 지료를 요소로 세모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3번에 1번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약정 동그라미 그리고 280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최소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관 건물 견관 건물 동그라미 수목 동그라미 30년 동그라미 2호의 건물 동그라미 15년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최소 30년 15년 5년은 돼야 된다 만약에 그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 늘려준다 요게 내용이죠 그걸 간단히 쓰면 1번 최단기간을 최단기간 옆에다가 제한 이렇게 씁니다 제한 동그라미 그런데 그 밑에 최단기간은 제한 X 그래서 세 번째 줄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영구 동그라미 영구 있다 이 말인 것이다 네 거기서 몇 가지 더 다시 280조 조무 보시면 석조는 돌로 만들었고요 석회조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거 연화조는 구운벽돌 집이다 구운벽돌 단단해 그러니까 수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30년밖에 없어 그 다음에 기타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된다 다시 2번으로 가시면 밑에 설정행위로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세모 281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281조 1항에서는 최단 존속기간 동그라미 최단 존속기간 그래서 자동으로 30년 15년 5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항 공작물 세모 정하지 세모 공작물 종류를 정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전조 제2호의 건물 건물 동그라미 바로 이어서 밑에 15년 동그라미 그 내용에서 15년 보이죠 15년 동그라미 연결시켜 둡니다 수목 동그라미 30년 동그라미 여기다가 수목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렇게 또 장난을 쳐요 그런데 수목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30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수목은 30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갱신에서 1번 지상권자의 갱신정권과 매신정권 나와 있는데요 일단 1번 지상권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283조 조문을 봐보겠습니다 시작 1항에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소멸 동그라미 그 소멸 앞에다가 이렇게 써둡니다 지상권이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을 말해요 지상권이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있다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는 현존 동그라미 그때 지상권자는 갱신정구 동그라미 1차적으로 갱신정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원하지 세모 승낙을 하면 갱신이 되고 원하지 않으면 그때 매수천구 동그라미 그게 소위 말하는 지상물 매수천권이다 그런데 매수천구를 했더니 바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린다 그랬죠 그 밑에다가 형성권 이렇게 써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적 2차적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제목 옆에다가 이것도 같이 써두겠습니다 토지임차인 토지전세권자 한테도 똑같이 인정된다 똑같은 구조로 인정된다 이 내용을 기본 틀로 여기서 봐 두시면 임대차가도 나오고 전세권에 가도 나와요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참고로 시험 문제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임대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왜? 임대차를 제일 많이 쓰니까 아셨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에 2번 지상권에 처분 처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자유 이렇게 쓰겠습니다 처분에 자유가 있다 그리고 280이죠 시작 양도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양도 임대를 할 때 주인한테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다 그래서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금지하는 특약 세모 금지 특약도 안 된다는 거죠 금지 특약을 하면 그건 무효다 이렇게 되죠 2번 지료관계 지료는 첩보대출 요소 세모 요소가 아니야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있으면 지급한다 그런데 그 밑에 등기하여야만 등기 동그라미 제3자에게 대항 동그라미 사실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제대로 알면 대항이라만 말만 동그라미를 해도 대항은 항상 누구한테? 제3자한테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끼리는 약정이 있으면 등기가 안 됐어도 기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서가 없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대답 소리가 약하네 계약서가 없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다고 아셨죠? 합의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탈리에 가시면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 되는데 판례의 맨 밑에 두 번째 줄 등기 세모 등기 되지 않으면 무상 동그라미 지료 증액 청구권 세모 지료 증액 청구권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제3자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지료 증감 청구권 나와 있는데요 지료 증감 청구권 시작 그래서 당사다 동그라미 증감 청구 동그라미 이 증감 청구권은 이것도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런데 형성권이니까 증감 청구가 있을 때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결정을 했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87조 매우 중요한데요 시작 2년 동그라미 여기서 설정자 동그라미 설정자가 소멸 충고할 수 있죠 거기서 2년에다가 통산 동그라미 연속 아니다 연속 X 양도인 양수인에 걸쳤다 그러면 여기서 양수인 동그라미 2년 동그라미 양수인에게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지상권 소멸의 효과에서 지상물 수거와 매수청구권 일단 285도 1항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85도 1항 시작 이게 원상회복음이에요 그런데 봐보시면 항상 남의 걸 빌렸으면 나갈 때 원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되죠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야 항상 그렇다 그런데 2항 시작 여기서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를 했는데 주인이 거절하면 매수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지상권 설정자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자가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고 하는데 이때 거절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거절을 해 땡큐지 아셨죠 땡큐하고 나간다 아니 그걸 가지고 가기 힘든데 사주겠다는데 감사하죠 됐죠 그래서 아 매수청구권은 이게 지상권자한테 인정이 되는데 지상권 설정자한테도 인정되네 그때는 항상 땡큐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땡큐 아셨죠 그래야 나던 게 문제가 잘 풀린다 그 다음에 2번에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 상원청구권 인정돼 하지만 맨 끝에 필요비 세모 필요비 상원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네 필요비 상원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다 써둡니다 지상권 전세권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에서는 인정돼 유익비는 다 인정돼 아셨죠 그거를 밑에다 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에 여기서 이제 시호치득에 관해서 볼 건데요 니은번에 봐보시면 주인한테 승낙도 받지 않고 첩보제출 20년간 평온공연 괄호열고 괄호닫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근데 분묘기지권은 그 땅에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죠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 위에다가 자주X 자주X 그리고 세번째줄 타주 동그라미 타주점유가 되는거죠 자주점유가 아니야 그리고 시호치득 동그라미 등기세모 등기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구요 이번에 분묘기지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종손 종손 동그라미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셔도 돼요 집안일과 관련해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뭐가 근데 공시작용을 하느냐 봉분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에 봉분 그러니까 평장세모 암장세모 이런 경우는 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관해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때 여기서는 분묘기수호와 봉사를 계속 동그라미 계속하고 있으면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벌초다니고 홈에 벌초가고 그 다음에 성묘다니고 이러고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쭉 계속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합장가능여부 여기 보자고요 원래 할아버지 묘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거기다가 같이 묘를 같이 쓰고 싶대 그런게 된다 안된다 안된다 2번에 새로운 분묘세모 그 밑에 단분세모 쌍분세모 단분형태로도 쌍분형태로도 안돼 있는 것도 지금 없애자고 하는 판인데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해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지류가 나와있는데요 보통 요즘 묘지 계약을 할 때는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약정대로 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통적으로 옛날에 남의 땅에 그냥 묘를 썼을 때 시효치득 세모 시효치득하는 경우에 지료가 없는 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시효치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구분지상권 먼저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9조의 2 1항인데요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도 제목에서 의 2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민법을 처음 만들 때는 없다가 나중에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항에서 공간동그라미 이렇게 일정한 공간만 쓰면 되잖아요 공간만 그죠 그 다음에 건물기타 공작물 괄호 열고 닫고 그 옆에다가 스모객스 지하 또는 지상에 나무를 심을 일은 없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지하철 지나가 가도록 해놓고 거기다 100층 빌딩 올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겠죠 사용제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2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자 동그라미 전원의 승낙 동그라미 그 밑에 방해세모 방해하면 안된다 이런거요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에 의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근데 요 밑에 지하상가를 만들려고 한대요 병이 구분지상권을 갖고 싶어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병이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갑하고 하는거죠 갑하고 갑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되는게 원래 의뢰지상권의 효력이 여기까지 다 미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의뢰의 승낙을 받아야 돼 이 말인거에요 근데 의리 한명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사람 을다시도 을투다시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 뜻인거죠 승낙해 주어놓고서 방해하면 되야 안되요 안되죠 그 얘기인 것이다 여기까지 다음시간에 법정지상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멘